안녕하세요. 오늘은 용어 정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손해평가사가 어렵게 접해지는 이유가 뭐냐면 용어가 너무 생소하고 낯설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말이라고 하더라도 여기에서 쓰는 정의가 다르고 또 다른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정의가 다르기 때문에 오늘은 우리가 앞으로 공부해야 될 내용에서 필요한 용어에 대한 정의를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농업재해보험 관련 용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재해는 무엇이 있는가를 확인하기 전에 농업재해는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농업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업 농업에 임산물, 임업이 같이 포함돼서요. 농업에는 농작물, 임산물, 가축 및 농업용 시설물에 발생하는 거고요. 어업에는 양식 수산물과 어업용 시설물에 발생하는 재해를 말하는데요. 재해의 종류가 약간 다릅니다. 농업에는 뭐가 있을까요? 농업에는 자연재해, 조수해, 그리고 화재 여기에 병충해하고 질병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업에는 여기에 없는 게 하나 있어요. 어업에는 뭐가 있냐면요. 자연재해, 조수해, 없어요. 여기에서 말하는 조수해는 뭐냐면 멧돼지가 출현했어요. 그래서 나무를 막 가서 나무를 부닥쳐서 부러뜨린다거나 또 멧돼지가 좋아하는 뭐 과일을 가서 따먹는다거나 이렇게 해서 발생하는 재해인데. 가끔들 조수해 하면 조수간만에 차를 이용한 바다에서 생기는 재해라고 생각을 하셔가지고 조수해 여기 어업에도 조수해가 있어요라고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바다에서 생기는 그 거는 조해. 이고요. 여기서 말하는 조수해는 동물에 의해서 생기는 예 발생하는 재해를 말합니다. 우스갯소리로 사람이 사과나무에 가서 쾅 부닥쳐서 사과나무가 부러지면. 조수해는 조수해일까요? 아닐까요? 네. 우스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조수해 없고요. 대신 화재가 있겠죠. 그리고 질병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발생하는 자연재해 질병 또는 화재 그리고 농작물, 임산물, 가축 및 농업용 시설물에 발생하는 자연재해 병충해 조수해 질병 그리고 여기에 화재 들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앞으로 공부하는 농업재해보험은 농업재로 발생하는 여기 키포인트 재산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입니다. 여기 농업재해보험은요. 재산피해에 대한 손해를 보상하는 거지 인명피해는 아닙니다. 그래서 인명피해는 다른 보험에 가입하게 되고요. 농업재해보험은 농업재로 발생하는 재산피해를 말한다라고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험가입금액하고 보험가액이 있는데요. 여기에 이 보험가액이라는 용어는 우리 기출 문제 중에 기출에서 1회하고 5회에 기출되었던 용어입니다. 그래서 꼭 기억해 두시고요. 사실 이 보험가액하고 보험가액 금액은 계속해서 앞으로도 쓸 용어거든요. 그래서 기억을 해두는 게 좋습니다. 집이 있어요. 집 이렇게 그리나요? 집 이렇게 그리면 될까요? 집이 한 10억쯤 합니다. 내가 부동산에 가서 집을 팔려고 그랬더니 이 집이 10억이래요. 그럼 이럴 때 이 10억은 보험가입금액일까요? 보험가액일까요? 보험가액입니다. 재산 보험에 있어 피보험이익을 금전으로 평가한 금액. 그래서 이 집이 10억이면 보험가액은 10억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험 가입금액은 10억일 수도 있지만 10억이 아닐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나는 보험에 이 집이 뭐 물난리가 났을 때. 네 화재가 발생했을 때 이 집이 문제가 생기면 10억을 보상받고 싶어요. 해서 10억을 가입할 수도 있지만 아니에요. 저는 5억만 가입할래요. 이거 다 손에 놔도 저는 최대 5억만 받을게요라고 말하는 게 보험 가입 금액입니다. 왜? 보험 가입하는 사람하고요. 재보험사업사 간의 약정한 금액이에요. 대부분 이런 경우가. 왜 그럴까요? 보험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험료가 뭐 5만 원인데 10만 10만 원 5만 원 이러면 차이가 많겠지만 1000만 원 500만 원 이런 차이가 나면 우리 집에 물난리 안 날 거 같아. 우리 집에 화재도 안 생길 거 같아. 그런데 마음이 불안해. 이런 경우에 5억만 가입할 수 있겠죠. 그래서 보험 가입 금액은. 최대 한도액입니다. 뭘 보상할 수 있는 그래서 내가 보험금으로 받을 수 있는 최대 한도액이 보험 가입 금액이고요. 그래서 요 두 가지는. 막 혼돈스러운 것 같아요. 헷갈려요. 저도 시험 볼 때 이거 뭐지 이렇게 공부할 때 헷갈리는데 집을 기억하시고 10억은 보험 가입이고 보험 가입 금액은 10억 최대 10억을 기준으로 해서 가입할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험 기간은요. 아까 우리 보험 기간 얘기했었죠. 십일 월 삼십 일까지 보험 기간인데 십일 월 일 일 날 사고 났어요. 보험금 줄까요 안 줄까요 안 주죠. 계약에 따라서 보장을 받는 기간을 보험 기간이라고 합니다. 여기 보험료가 나오고요. 요렇게 같이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계약자 부담 보험료가 있습니다. 여기 보험료는요. 계약자 부담 보험료하고 같이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계약자 부담 보험료라는 말을 왜 나왔는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험료는 우리는 일반적으로 저희가 뭐 실손 보험을 든다거나. 생명 보험을 든다거나 그러면 그냥 다 계약자가 보험료를 내죠. 그래서 그냥 보험료가 얼마야라고 쓰잖아요. 그런데 농업재해보험에서는 보험료가 계약자 보험료 부담 보험료라는 용어가 따로 나와요. 이유가 뭐냐면 이제. 농업보험 농업보험에서 쓰는 보험료에 대한 용어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험료는요. 농업보험에서 보험료는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영업보험료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영업보험료는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영업보험료는 순보험료하고 부가보험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순 보험료하고 부가보험료로 나뉘어져 있어요. 근데 보통 다른 회사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다른 회사에서도 뭐 임보험을 든다거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손 보험을 들었을 때 이렇게 나뉘어져 있을 텐데 이 나누는 이유가 뭐냐면. 순 보험료는요.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한 보험금 지급 재원입니다. 재원인데 이거는요. 농업재해보험은 국가정책보험이거든요. 그래서 농가에서 어려움을 좀 탈피시키고자 복지 차원에서 정책보험으로 하는 건데 순 보험료의 50%는 국가에서 지원을 합니다. 국가에서 지원을 해 주고요. 그러면 나머지는 0에서 40%는 누가 지원을 하냐면 지자체에서 돈이 많은 데는 40%도 해 주고요. 돈이 없으면 0%도 해 주지만 대부분은 0%는 없고 지자체에서도 지원을 해 줘요. 그리고 계약자가 나머지를 내는데 이때 계약자 부담보험료가 나옵니다. 어 그러면 계약자 부담보험료가 여기에만 있어요. 네 여기에만 있습니다. 부가 보험료는요. 회사 경비 뭐 사업비 뭐 이런 거거든요. 이 회사 경비 사업비는 누가 내냐면 국가에서 100%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네 국가에서 100% 지원하기 때문에 계약자 부담보험료는. 순 보험료 중에. 일부를 내게 되어 있어요. 뭐 0%에서. 50% 0%가 되는. 거는 여기에는 안 나오긴 안 나오지만 시험에는 0%의 경우가 안 나오는데 실질적으로는 이 동네 그 동네에 농협 있잖아요. 뭐 품명 농협도 있고 뭐 사가배 능금 농협도 있더라고요. 능금조합도 있고 그런데 그 농협에서. 지원해 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나 돈 하나도 안 내고 나 보험 가입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잘 몰라서 보험에 가입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혹시 주위에 농사 짓는 분들 계시면 보험에는 가입하는 게 무조건 옳다 좋다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순 보험료가 뭐 영업 보험료가 백이십만 원인데. 순 보험료가 백만 원이고 부가 보험료가 이십만 원이야. 근데 백만 원이잖아요. 그럼 누가. 오십 퍼센트는 국가에서 내고 그다음에 여기 지자체에서 여기는 잘 사는 지자체에서. 사십만 원을 내준대요. 그러면 나는 얼마네요. 십만 원만 내게 되죠. 이게. 계약자 부담 보험료입니다. 요렇게 기억하시면 더 좋을 거 같습니다. 계약자 부담 보험료까지 했고요. 요기 보험금은 우리가 왜 보험금 탄다고 말씀들 하시잖아요. 그래서 요기 같이 읽어보면 보험 가입자에게 재해로 인한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근데 여기에서 그 재해라는 거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상하는 손해여야 합니다. 그래서 보험 가입자하고 재해보험 사업자 간의 약정에 따라. 아까 약정이 뭐예요. 보상하는 손해에 따라 재해보험 사입자가 보험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네 다음은 시범 사업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시범 사업 같은 경우에는 보험 사업을 전국적으로 실시하기 전에 보험의 효용성 보험 실시 가능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여기 일정 기간 동안 제한된 지역에서 실시하는 보험 사업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천 이천이십삼 년도에는 시설재배 봉감자 그리고 양상추가 강원도. 횡성하고 평창에서 지금 시범 사업 실시 중이고요. 귀리 같은 경우에는. 전남 강진 해남에서 지금 시범 사업 실시 중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칠십 개 품목과 열여섯 개 가축 열여섯 개 종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십육 종이라고 표현해야 되죠. 여기에서 품목과 품종에 대한 설명을 잠깐. 잠깐 드리고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품목은요. 우리 사과를 한번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과는 품목이에요. 그런데 이 사과 안에 종류가 있죠. 우리가 좋아하는 부사도 있을 수 있고. 또 홈로도 있을 수 있고. 양광도 있을 수 있고. 뭐 요즘 새로 나와서 맛있는 시나노 골드. 아마 올해 합격 시험을 봐서 올해 합격하시면 내년에 사과 과수원에 갈 텐데요. 이렇게 사과 종류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런 사과 종류 하나하나를 뭐라 그러냐면 이럴 때 품종이라고 합니다. 요거 요기에는 나와있지 않지만 잠깐 기억하시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서 정리해봤습니다. 두 번째로는 농작물 재해보험 관련 용어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관련 용어에 가입자 수. 또는 가입 수 나오는데요. 이거는 요 가입 요 두 가지는 그냥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험에 가입한 농가 과수원 등을 가입자 수 또는 가입 수라고 표현을 하고 가입율은 이 가입한. 이걸 가입 면적 또는. 이렇게 백분율로 그냥 표시한 거예요. 근데 이 가입 백분율로 표시할 때는 가입 면적을 전체 가입 면적 대상 대비 가입 면적을 백분율로 표시한 게 가입율이고요. 그다음에 여기. 여기 이제 여기 가입 금액 아까 우리 보험 가입 금액 표현했죠. 한번 공부하셨는데요. 보험에 가입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보험 재보험 사업자하고 보험 가입자 간의 약정한 금액을 보험 사고가 발생할 때 약정한 금액으로 보험 사고가 발생했을 때 최대 보험금 산출에 지급이 되는 경우 금액입니다. 그런데 농작물 같은 경우에는 최대 보험 가입 금액이 최대가 될 수는 없어요. 보험 가입 어떻게 하죠? 보험 가입 보험 지급 금액은 보험 가입 금액 곱하기 1 마이너스 자기 부담 비율입니다. 그래서 최대 손에 최대 보험금 산출을 할 때 기준이 되는 금액을 가입 금액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계약자는 재보험 사업자하고 계약을 체결한 사람이고요. 그래서 보험료를 납부할 의무를 지는 사람입니다. 여기 같이 피보험자에 대한 설명도 드릴 건데요. 피보험자 피를 보는 사람입니다. 우리 보통 이제 보험 가입을 할 경우에 제가 뭐 남편을 피보험자로 제가 돈을 내는 계약 보험을 가입할 수도 있고 아니면 또 우리 아들 딸 이 아이들이 보험을 가입할 때 피보험자로 하고 제가 계약자로 하고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농작물 재보험에서는요. 계약자하고 피보험자가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보험 사고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사람이나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부한 의무를 지는 사람이나 농작물 재보험에서는 거의 같다고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리고 보험증권은 계약에 성립하고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해서. 재해보험 사업자가 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다 요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보험의 목적에 대해서는 요거는 삼의 기출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여기 삼의 기출이었는데 여기 이게 나왔어요. 농작물 과실 또는 나무 시설 작물 재배용 농업용 시설물 부대 시설 등 얘의 요 괄호가 요렇게 나왔거든요. 가로 네 개 넣는 거 그래서 문제가 여기 보험의 목적에는 우리가 아까 보험의 목적을 기억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처음에 공부할 때 보험의 목적에 대한 거 이 보험은 어떤 품목이 대상인가 요거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여기 농지가 나왔는데요. 농지. 과수원 농지하고 과수원은 네 과수원에는 주로 과수로 심고. 농지에는 밭작물 농작물을 심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사과 과수원이라 그러지 사과 사과 밭이라는 표현을 쓰나요. 논 과수원이다 이렇게 쓰지 않죠. 벼 과수원이다 이런 말 쓰지 않잖아요. 뭐 사과 과수원 배 과수원 이런 표현 쓰고 그리고 응 사 저기 어. 별은 농사짓는데 뭐 또 마늘. 양파 이런 거 할 때는 농지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기 굉장히 중요한 말이 쓰이는데요. 사실 한 덩어리의 토지의 개념으로 필지에 관계없이 요렇게 경작하는 단위인데요. 제가 한번 뭐 이게 무슨 의미일까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